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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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위 된장에 묻혀 머위를 된장에 묻히는 것 머위를 된장에 묻히는 것 쌉쌀하고 맛있지 동네시장에 아주 모처럼 나왔네. 이렇게 벗겨. 다듬어줘. 고구마줄기처럼 껍질을 벗기는구나. 손에 물이 드니까. 장갑을 끼고. 그렇게 쭉쭉 벗겨주는구나. 거친 부분을 벗겨주는거야. 이렇게. 껍질을 벗겨줘야지. 이제 다 손질했구나. 물이 끄니까. 소금을 넣고. 나무를 데쳐줘야 돼. 그래야 새파랗게 되거든. 머리부터 이렇게 넣어줘. 굵은 부분부터. 줄기부터. 그래서 이렇게. 손 조심해 뜨겁겠다. 손 조심해 뜨겁겠다. 아 그렇게 데쳐줘. 이거는 살짝 데치니까. 올이 안삶아. 다 삶아졌어. 이제 찬물에 헹궈줘. 응. 청양고추도 넣는구나. 청양고추도 넣는구나. 청양고추도 넣는구나. ㅎㅎ 청양고추도 만들어준. 중간에서 찬물, 청양고추도 넣는다. pug. 청양고추도 넣는다. 청양고추도 넣는다. 좀 짜줘야지. 아 물기를. 나물은 시금치나물이나마를 넣을때는 물기를 좀 짜줘야 돼. 나물을 넣을때는 물기를 좀 짜줘야 돼. 이렇게. 길이가 이렇게 길이니까 잘라줘야지 이렇게 먹기 좋게 된장 넣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제 개 줘야지 이걸 섞어줘야지 이렇게 미리 개 주는구나 나물을 여기 집어넣고 이제 묻혀야 되는구나 양념도 넣고 이제 파 집어넣고 청양고추하고 들어간다 이제 다 들어갔네 이제 묻히면 돼 응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또 깨 넣고 양념도 넣고 이제 묻혀줘야지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양념이 육수 양념이 양념이 계란을 넣어주세요. 와 맛있겠다. 아주 맛있어. 깨도 더 뿌리고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중풍에 좋대. 처음에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해 먹는 게 좋대. 머이나물이? 네, 야채. 내가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주세요. 그 점이 조금 있어도 바로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은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이 나물도 먹어보자 머이나물 이건 자주 해 먹어야 된대 그렇게 좋대 사람한테 이것도 매콤하네 진짜 맛있다 음 싹싸름한게 와 아주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하 그러니까 그대로 한불도 끓이니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다 먹겠네 어렵지 그 집이 되게 재수없네 씹 씹 씹 씹 아 병원에 입이 안 오면 선이니까 수요일에 온다고 말이려나 하하하하 아 거기 나물이 매콤한게 입맛을 돋궈주네 이게 우리 비용가 비싸 아 아 이 나물이 귀에 잘 안나올 때가 있구나 음 오 으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